Q. 러브유셉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러브유셉 백옹차게 촬영 표정입니다. L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Q. 러브유셉 우리 범오브 집이 이렇게 일생 있었는데 Q. 러브유셉 집 같은 그런 셔츠인데? 나른한 달달한 그런 컨셉으로 오늘은 약간 힘을 빼고 찍어야 하는데 저는 힘을 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오 이 앨범이 너무 기대돼요.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또 촬영하는 저희도 재밌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몇 번에 지켜봐 주세요. 다음 장소로 갑니다. Q. 러브유셉 저희가 안에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은 잘 보이게 찍어야 해요 하고 작가님이 얘기하니까 다 같이 갑자기 국놀이 하는 거 정말 많은 코드를 찍었습니다. 진짜 뭔가 작품 쪽으로 되게 뛰어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팝타임이니까 파워복으로 할 거예요. 저희의 자켓 촬영 두 번째 V예요. V. 그래서 그런 V형이 되게 사진 잘 났어요. 저희 20기를 다 V 앨범에 구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미를 향해 이 사랑이 담긴 몸짓 보여주세요. 여행은 제가 상큼하지 않습니까? 사진 아니면 이런 색으로 그것은 일이 없으니까 되게 재밌는 촬영인 것 같아요. 다리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당하길 수가 없어요. 앨범으로는 노란색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더라고요. 남순이 형이 올해도 멋있어. 렛츠고 해야 합니다. 우리 파이팅 해야 해요. 파이팅 갑시다. 약간 남자친구 느낌. 남자친구와 같이 노는 남친자리라고 하죠. 피자집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연결하고 멋진 촬영을 보여드리면 많은 기대를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오늘 촬영 너무 좋았어요. 옷을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여러 가지를 믹스에 매치해서 입는데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셔야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 많이 했어요. 우연히 열리니까 우연히 열리니까 우연히 열리니까 우연히 열리니까 우연히 찾아낸 우연히 찾아낸 둘이 자, 여러분 Love Yourself 자기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우와! 앨범 2위 총 4종을 찍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돼. 고생했습니다. Love Yourself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